트래블레일리 뉴스쇼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정보 확인 절차가 마련되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디스케어가 NDC 국내 최초 개발 및 운용 자격을 인증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자전거 수화물 허용 서비스 시작합니다. 김포 제주노선에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이 열립니다. 제주도가 글로컬 상품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 들어갑니다. KLM 네덜란드항공이 항공안전 최고 수준 인증받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시급 매장 비대면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제주의 면세 쇼핑이 빠르고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면세 쇼핑 시스템 도입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래블레일리 뉴스쇼 5월 11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레일리 뉴스쇼 5월 11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날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한 번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조금씩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맞고 항체가 형성된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아니다. 한국에서 백신 맞은 사람 대상으로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맞고 맞은 내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 입국할 때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겠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는 검토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검토는 좀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반가운 소식이겠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먼저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이 같은 면제 조치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왜 있었냐면 우리 교민들의 요구도 상당했었습니다. 미주 지역 신문 같은 거 보면 우리 교민들, 현지에 우리 교민들 한국 오고 싶은데 모국 방문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게 걸려있어서 백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맞은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맞은 백신은 사실 대동소의 한데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방역 당국의 첫 입장 표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도 자가격리 면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언제쯤 이게 현상으로 실행될지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죠.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트래블버블 언제쯤 누구랑 하나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트래블버블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것이 않겠느냐라고 우리 업계 현장에서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해외에서 접종한 백신 이력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증명서 발급도 표준이 없잖아요. 표준 스탠다드가 정해져야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잖아. 그래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정보 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현 가능성은 많겠죠.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바탕으로 10일 현재 전세계 백신 접종자 수가 많거나 한국과의 왕래가 많은 국가 또는 도시를 살펴보면 아마 미국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미국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그런 발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예측해 본 결과 실제 미국 현지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모국 방문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 수요가 저희가 매달 한국관광고사에서 나오는 인아웃바운드 통계를 봐도 미국으로 나가는 인원수가 꽤 돼요. 거의 1등.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의 1위 수준이거든. 그래서 상용 수요도 감당을 하려면 빨리 실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선진국 중심의 백신 독점에 따른 접종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서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관광 재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관측도 팽배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베트남, 태국, 동남아 부터 열리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오히려 백신이 관건이 된 만큼 백신 접종에 따라서 그런 확률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쎄요. 뭐라고 그럴까. 조금씩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변한 게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데 이게 좀 빨리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드 스퀘어가 아이앗타 인증이죠. NDC 레벨 3. 그 다음에 어려운 말 좀 최대한 자제를 해서 보도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이드 스퀘어가 NDC 아시죠? NDC. New Distribution Capability. 그러니까 새로운 유통체계예요. 이게 무슨 유통체계냐. 항공권 유통의 체계인데 그 항공권 유통의 체계라는 건 뭐냐. 뭐 있어요. 뭘 유통하고 있어요. 상공권만 사는 이런 유통이 아니라 이 안에 예약, 발권, 취소.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XML 기반으로 한 차세대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야. 오늘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직접적인 항공권 발권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제공에 고객이 직접 발권 취소하고 좌석 지정하고 수화물 추가하고 기내식 선택하고 와이파이, 기대, 엔터테인먼트 구매 등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희가 전문 그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기 때문에 전해드리는데 이 NDC 관련한 기술을 타이트스케어가 그동안 계속해서 투자하고 어떤 뭐 MOU도 맺고 그래왔어요. 그래서 폴랄리움이라는 곳의 기술 투자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2018년에 NDC 레벨3 했었고 2019년에 레벨4 이렇게 됐어요. 레벨4가 2019년 기준으로 따지면 전세계 13번째 휙두. 이게 국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투자하고 노력을 해서 4월에 핵심 인력과 기술 모두 타이트스케어로 이관이 됐대요. 그래서 인증서 명의도 변경이 됐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NDC 관련해서는 타이트스케어가 이제 모든 걸 다 갖게 된 거야.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래서 기술 이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타이트스케어에서 NDC 관련한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관리하고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쉬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전문용어로 이제 뭐 무슨 자격을 보유한다고 그러는데 요 어그리게이터 어그리게이터가 아니고요 어... A-G-G-R-E-G-A-T-O-R A-G-G-A-T-O-R-E-G-A-T-O-R-E-G-A-T-O-R-E-G-A-T-O-R-E-T-O-R-E-G-A-T-O-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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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 그래서 아무튼 축하드리고 타이드스케어가 2019년부터 자사 여행 브랜드인 투어비스 플랫폼에서 NDC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독일항공, 싱가포르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외 여러 항공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합리적인 운임과 사전 선택 기능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고요. 하반기에는 아메리칸항공을 비롯해서 다수의 풀서비스 캐리어, NDC 상용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DC 에이지 그레이 게이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영어발음이 꼬여. 아무튼 NDC가 업계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유통의 어떤 그 복잡 다양한 유통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에 담아서 운용을 한다는 건데 할 수 있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면에서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좌석 사전 지정, 기내 엔터테인먼트 선택 이런 거 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는 따로따로 결제 비용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런 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서비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주항공이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해서 김포와 제주 노선에 자전거 수화물로 특별하게 붙이는 이른바 자전거 캐링백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한시적 운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전거를 제주도 여행 떠나고 같이 몸 타는 비행기, 제주항공 비행기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20일날 오전 10시부터 한시적인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하고요. 김포, 제주, 제주, 김포 노선이고 김포 출발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제주 출발은 17시부터 20시까지 항공편에만 시범 적용합니다. 위탁수화물이 포함된 플라이백, 플라이백 플러스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만 이용 가능하고요. 항공운송용 캐링백 대여 외에 5kg의 초과수화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플라이 요구 운임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고요. 이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최초 여정 출발 3일 이전까지 가능하고요. 이후로 취소 불가능하고요. 가령 5월 20일 출발하는 여정의 경우 5월 17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전거 분해하고 조립해야 됩니다. 그냥 그 채로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자전거도 좀 분해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자전거가 대상이 되지 않겠냐.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9, 20살 때 자전거로 제주도 여행 일주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몸이 타는 대한항공 제주행 비행기. 그 다음에 자전거만 싣는 제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따로따로였어요. 한 30분 먼저 자전거를 붙인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었어요. 한 3만원대로 그게 1991년인가 그때쯤에 자전거 붙인은 3만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전거 타던 자전거로 제주도 가서 일주하고 싶은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수요 때문에 제주항공에서 아이디어를 고안한 것 같은데 일단 시범 운영이 된다고 해요. 시범 운영 거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고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아마 이용객 굉장히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여행 관련 컨텐츠 서비스는 내놓으면 다 이른바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키워드 이슈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소식 5월 10일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인천공항 내에서 영업 중인 식, 음료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주문 서비스가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스마트 주문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여객, 그러니까 승객, 손님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픽업 주문과 테이블 주문 두 가지 방식 통해서 비대면 주문할 수 있습니다. 픽업 주문 이용하면 공항 도착 전 미리 네이버 스마트 주문을 통해 주문 결제 완료하고요. 도착해서 딸랑딸랑 벨 울리면 바로 받을 수 있고요. 테이블 주문은 공항 식음료 매장에 비치된 QR코드 통해서 카운터 방문 없이 테이블에서 바로 메뉴 주문 가능합니다. 이게 6월까지 2개월 동안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10% 할인 프로모션도 하고 그런데요. 앞으로 공항도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편해졌죠. 편해지고 깔끔해지고 사람 안 만나도 되고 하는데 이거 수반되는 또 부작용들이 있죠. 그나마 알바라도 알바 자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줄고 그렇죠.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식값 올리는 게 또 워낙 민감하고 하니까 먹는 거잖아요. 식음료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음과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듯이 무조건 비대면 서비스가 좋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마냥 그렇죠. 안 그래도 노동시장이 항상 문제이긴 한데요. 다음 소식. 제주관광공사와 주식회사 올린에어가 어떤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좋아졌어요. 시스템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비대면 편해지고 사전 시스템 온라인 통해서 주문하고 편하게 픽업만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면세 쇼핑 시스템. 이른바 FMD. First Minute Duty Free입니다. FMD. 이게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면세 쇼핑 서비스인데 인터파크, 제주항공 등 고객들에게 항공권 구매한 직후 바로 면세 쇼핑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면 제주항공권 구매 시점 구매하자마자 예약자와 동승자까지 포함해서 원하는 면세품 미리 구매할 수 있고요. 제주도를 나와 나올 때 공항에서는 면세품 구매를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시간이 절약되고 출발 전에서부터 여행 마지막까지 제주여행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미리 제주도 여행 관련한 항공권을 구입을 했죠. 그 직후부터 바로 본인과 동관하는 사람 바로 미리 면세품 딱 쇼핑해서 제주도 나올 때 제주도 나올 때 픽업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면세점 나올 때 면세점 막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피할 수 있고 깔끔하게 미리 주문해 놓은 거 픽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다가 그럴 것 같아요. 해외여행이 됐든 비행기 타고 아무튼 공항을 통해서 여행을 하는데 이제 공항에 가면 여러 매장도 있고 그런데 들려서 구경도 하고 그쵸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또 나름대로 또 재미고 그런 여행의 맛이기도 한데 이제 공항에 가면 그야말로 여행하는 사람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행하는 사람 외에는 가면 뭐 이런 매장이나 모든 키오스크 이런 데 다 사람이 없이 그냥 자동으로 다 해야 되고 하다 못해 환전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그 뭐죠 통과할 때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 보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는 그야말로 티켓 끌어서 여행 가는 사람만 남는 그런 세상이 인천공항부터 오지 않을까 약간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생각이 겹치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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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